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도서관과 체육관 등 지역 문화체육시설들이 줄줄이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또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 식사를 대접했던 복제시설들은 오늘부터 인스턴트 대체식을 지급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한 달에 3,200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중구동천국민체육센터입니다. 1층 수영장은 불이 꺼져 있고 대강당과 스코시장도 텅 비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확산 때문인데 남구 등 다른 지역의 국민체육센터는 물론 울산과학대체육관 등 지역 대부분의 체육시설이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당분간 체육강사도 출근을 하지 않고 대표 전화를 받는 직원과 소독작업을 하는 운영팀 직원만 남아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잔여 일수에 대해서 전부 환불 처리를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해드립니다. 소일거리를 즐기기 위해 어르신들이 찾아왔던 이 노인복지관을 비롯해 장애인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여성회관, 가족문화센터 등 복지시설 921곳도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무료로 운영되던 노인식당도 휴장하면서 이런 대체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지자체와 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들도 이번 주부터 휴관에 들어가 방역을 진행합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3월 2일에서 9일로 연기한 울산시 교육청은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중단하고 3, 4월에 예정된 수학여행과 체험활동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3,500곳에 달하는 지역 학원과 교습소에는 휴원을 권고하고 울산과학관과 수련원, 안전체험장은 일단 이달 말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사태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